삼성 SDI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본격화합니다. 삼성 SDI는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현대자동차에 차세대 유렵향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물량은 전기차 50만 대분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삼성 SDI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현대차는 국내 배터리 3사와 모두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게 됐고, 삼성 SDI는 현대자동차를 새로운 고객사로 확보하는 한편, 향후 협력 확대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양사 간 협력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폼팩터 다변화가 가능해졌고, 이는 직각 배터리의 차용 확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사는 향후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 선행 개발 등 협력 관계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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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